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하 6장 1절에서 27절 말씀이고요 봉독은 1절에서 7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제사장 7명을 순냥 뿔나팔 7개를 들고 괴 앞에서 걷게 하여라 이래째 되는 날에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제사장들이 순냥 뿔나팔을 한 번 길게 불면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내릴 것이다 그때의 백성은 일제히 진격하여라 누네 아들 여호수하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말하였다 언약괴를 메고 서시오 그리고 일곱 제사장은 제각기 일곱 순냥 뿔나팔을 들고 주님의 괴 앞에 서시오 또 그는 백성에게 말하였다 앞으로 나아가거라 성을 돌아라 무장한 선발대는 주님의 괴 앞에 서서 행군하여라 우리는 참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권사님께서 갈래교회 주무를 진행되는 온라인 밴드에서 본인의 마음을 나눠주셨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너무나 오래 지속되고 하면서 성도들과 만남도 어려워지고 또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서 마음에 참 낙심이 되고 또 믿음이 흔들리고 이런 본인의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참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사육하시고 좋은 본의 모습을 보이신 분이신데 이런 고백을 하시는 것이 참 그분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힘든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고백하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 성도님들이 서 있는 현실이 참 쉽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더 절실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권사님과 통화하는데 항암치료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항암치료가 얼마나 고통스러우시면 더 항암치료를 받고 싶지 않고 이대로 그냥 하나님 곁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느 성도님은 무려 30년 동안이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전히 가족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이라 참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다며 기도를 요청하시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참 큰 벽 앞에 있는 것 같은 형편일 때가 많습니다 모습도 다 다양하고 또 문제의 원인도 다 다르지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수많은 문제들 커다란 벽들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오늘 여우수와 육장 말씀이 그런 처지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여러분들 들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바로 이와 같은 때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리고성이라는 커다란 벽 앞에 그들이 놓여 있습니다 실제로 여리고성은 그들이 결코 정복할 수 없는 그런 철옹성 같은 성이었습니다 무려 35도나 되는 깎아지른 그런 가파른 절벽 속에 그 성이 위치해 있었고 성벽은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성벽의 두께가 무려 6미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성벽의 높이 또한 9미터나 될 정도로 보통의 무기와 보통의 군대로는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아주 강한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 성에는 강한 용사도 있었고 또 왕도 있었고 그리고 성모는 완전히 굳게 닫혀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누구도 우리가 이 성을 정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우수아에게 이르기를 매일같이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고 마지막 이래째에는 성을 일곱 바퀴 돈 후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크게 불 때 길게 불 때에 모든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면 그때 성벽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만약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신다면 여러분들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아마 누구라도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가만 들어도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는 방법이 있고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지만 그런 방법과는 전혀 동떨어진 방법이었습니다 어떤 전략도 전술도 어떤 무기도 주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돌면서 기도도 해보고 돌면서 강구하고 합니다 저도 실제로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고 강구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도 하고 놀라운 은혜의 간증도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리고성을 도는 방법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성을 돌고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가난한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땅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난한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그 시작 지점에 이르러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런 훈련의 장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 강한 군대와 강한 성을 무찌를 수 있나요? 강한 무기도 뛰어난 전략도 전술도 또 뛰어난 군사도 아닙니다 강한 성들을 강한 나라들을 무찌를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라분 우리 가운데서도 여전히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는데도 꿈쩍도 안 하고 있는 가족들의 문제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육신의 질병 때문에 매일같이 눈물로 밤을 지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재정의 묶임으로 관계에 깨어짐 때문에 참 마음이 안타까워 그 시간에 보내고 있는 성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도저히 넘을 수 없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상관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와 육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순종만이 답이다 순종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것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이라도 순종하지 않은 분은 아마 없을 거라 여겨집니다 나도 순종해 봤어요 그런데 내가 순종해도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아무리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강구해도 어떤 변화의 조짐도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며 마음의 낙심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열이고 성이 무너지는 것은 하루가 돌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을 때 점점점점점 그 변화의 조짐 또 성이 무너지는 그 조짐이 보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진 것은 7일째 성을 다 돌고 백성들이 큰 삼성을 지르는 그 시간, 그때, 한순간에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20절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 백성이 일제히 큰 소리를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하루하루 성을 돌면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을 돌면 무엇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성벽에 금이라도 조금 가고 아니면 땅이 흔들리는 어떤 요동이라도 좀 느껴지고 어떤 변화를 좀 느끼지 않을까라고 은연 중에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변화의 조짐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7번뿐 아니라 7일뿐 아니라 70일도 700일도 아마 성을 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 때 아무런 조짐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겪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 그런 일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때는 과연 올 것인가 하는 마음으로 순종을 주저하고 정말 이런다고 될까 하는 의심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라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여호수하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특별한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하가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함성을 지르지 말아라 너희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고 있다가 내가 너희에게 외쳐라 하고 명령할 때 큰 소리로 외쳐라 여호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였는데 입술을 닫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한 바퀴씩 도는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때 그 무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가장 첫 번째 반응이 뭘까요? 아마 입술 가운데 불평하고 불만이 섞인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봐 우리가 이렇게 뭐 하는 짓이야 이건 미련한 것이야 성을 돈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말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삽시간에 그 무리들 가운데 다 퍼지게 되고 그런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성돌기를 멈추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호수하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불만하기를 좋아하던 백성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열 명의 정탄군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을 때 그들은 그 보고를 듣자마자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한 마음들 불평의 마음들을 다 쏟아내었습니다 민숙이 말씀 보니까 14장 2절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털어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 이야기를 한 사람 두 사람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에 이 불평과 불만의 말에 결과가 무엇인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출애급 1세대 가운데 여호수와 갈레브 이외한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야만 그제서야 가난한 땅을 밟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불평과 불만의 말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 한마디가 주는 영향력이 아주 큽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고 침묵 가운데 잠잠히 있어야 그제서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뿐 아니라 또 한 가지 그들에게 귀한 명령을 하셨는데 그 행렬의 순서입니다 가장 먼저 선발대를 앞세 세우시고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신 후에 언약계가 그 제사장의 뒤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군대가 그 언약계의 뒤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언약계가 그 무리의 행렬 가운데 가장 정중앙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성을 돌면서 불평과 불만의 마음들이 마음 가운데 일어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으니 그들 심령 가운데 이제야 하나님의 언약계가 그들의 중심에 그들의 무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보게 되니 그들 가운데 이미 약속의 말씀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수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서 붙인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에게 이미 허락해 줬다 이미 이것은 완료된 언어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승리를 확정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불평하고 불만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결코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원망의 말을 그치고 불평의 말을 그쳤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계시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니 그들이 이제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세 아들이 키우는데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 아이들이 약속을 지키는 일입니다 저희 아내가 아이들에게 약속을 참 남발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부부가 한 몸이니 아내가 한 약속을 제가 지켜줘야 하겠지요 제가 집에 돌아가면 아빠, 엄마가 이런 약속을 했는데 당연히 지켜줄 거지? 라고 말하면 저는 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날 장난감도 사줘야 되고 아니면 나가서 몸이 피곤한데도 아이들이 몸으로 놀아주기도 해야 되고 무조건 아이들이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부는 저희 부부가 아빠가, 엄마가 약속을 지켜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자라고 저희 부부가 대화를 나누고 그런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작은 약속이라도 한다면 무조건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저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약속대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속대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강구하는 것만큼 놀라운 기도는 없습니다 우리의 말 가운데 원망과 불평의 말을 그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전히 그 함께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함께 하여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승리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원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이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골로세서 2장 14절 15절에도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움에 모든 승패는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는 아무런 변화의 조진도 없고 내가 다 패배한 것 같고 내가 다 진 것 같고 내가 비참한 마음까지 드는 그 상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바퀴 한 바퀴 돌 때마다 그들이 우리의 중앙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언약계를 바라보았고 그들에게 이미 주어진 약속의 말씀 너희에게 이미 이 여리고성을 허락하였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시온과 옥의 옥을 그 무찌르신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무찌르시고 완벽하게 제압하시고 이 성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거다 이 마음이 그 믿음이 그들에게 부어지는 역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시는 여러분들 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리빙스턴 아프리카를 놀랍게 변화시키는 성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가 말년에 영국의 대학교에 가서 그 강연을 하는데 한 분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성교사님 그렇게 어려운 오지에서 그렇게 오랜 동안 끝내 포기치 않고 그 성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성교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성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약속을 늘 붙잡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고 너에게 오리라 두 번째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끝까지 따랐기 때문에 제가 이 긴 시간 동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약속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너무나 유효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떠나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와 끝까지 우리의 힘이 되어주실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훈련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훈련은 순종의 훈련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어야 움직이는 것은 결코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이해할 수 없어도 결코 내 뜻과 내 의지로는 결코 순종할 수 없는 것까지도 받아들이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종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럽의 왕들이 타는 말을 훈련시키고 또 말을 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아주 좋은 말 수십 마리를 택하여 훈련을 시작합니다 훈련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조련사들이 휘스를 불었을 때 그 말이 가동기를 멈추게 하는 그 훈련을 마지막 훈련으로 합니다 이 훈련이 어느 정도 마치면 이 훈련된 말을 이끌고 조련사들은 사막으로 그 말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3일간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마실물이 없는 그 광야의 한복판에 그 말들을 내버려 두게 되는 것이죠 3일간 기지 맥진에서 이제 다 지쳐있을 대로 지쳐있는 이 말들을 다시 물이 있는 좋은 환경으로 데리고 옵니다 말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당연히 물을 보자마자 물이 있는 곳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조련사들이 참 악랄한 것이죠 그 순간 휘스를 부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말은 기지 맥진에 있는 물 이 물이 목마르니까 육신의 그 욕구를 못 이기고 이 휘스 소리를 듣지 못하고 물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고 물을 마시는데 끝내 휘스 소리를 듣고 그 걸음을 멈추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에게 조련사들은 낙인을 찍습니다 왕을 섬기기에 합당한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로한 자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길을 주님이 가라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성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가는 길을 가면 우리의 수준 정도의 은혜만 누리게 되지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걸어가면 그 끝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줄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선한복자교회 오기 전에 이제 신대현 과정을 마지막 학기를 할 때 대학원에서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 과정에 신청원에서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신대현 12조간의 제자 훈련을 하는데 그 당시 선한복자교회 부목사님이셨던 세 분이 그 감리교 신학대학교 서대문에 있는 곳까지 그 저녁에 먼 길을 오셔가지고 강사로 섬겨주셔서 저희 학생들은 그 은혜를 정말 받아 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목사님이 한 주는 저희 훈련생들에게 그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전도사님들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오직 순종하는 그 일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 일들을 한번 나눠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건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이 끝나고 늦은 저녁이 되어서 이제 집이 있는 인천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전철 안에서 제가 하나님 저에게 순종할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당시 제가 섬기고 있는 부서에 한 아이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중학교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집안의 형편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교회의 출석을 이렇게 드문드문하게 되는 아이였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 아이가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그 편의점으로 한번 가서 위로하고 또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렴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제게 허락해 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아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까 이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날 시간도 늦었고 또 내일 아침에 새벽 예배도 가야 되고 또 밀려있는 숙제도 있고 또 집에서 가정일도 해야 되고 여러가지 일들이 제 안에 생각이 났지만 말씀에 순종하고자 이 집에 있는 집을 지나쳐서 또 버스를 타고 몇 정거장을 더 가서 그곳 편의점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그 늦은 밤에 편의점에 도착했는데 그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하고서 아유 어쩔 수 없지 하고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예보에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옷과 가방이 흠뻑 다 젖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뭔가요? 라고 제가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인아 너가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걷기고자 하는데 순종했는데도 아무런 열매도 없고 아무런 결과도 없고 또 때로는 비와 바람을 맞는 이런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겠니? 라고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한순간도 주저하지 않고 네 주님 제가 그 길을 갈게요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도 참 저의 힘으로 제 생각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 순간 내가 이곳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에 순종할 수 있을까? 그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고 악심이 들 때마다 그때의 고백을 주님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주님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내가 아무런 열매를 보지 못하는 그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내가 비바람이 맞는 그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그 생각을 다시금 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면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또 넘게 하시고 또 감당하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모든 형편과 상황을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들의 눈물과 아픔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눈물 흘리시고 여러분들의 손을 꼭 붙잡고 계셔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응원하고 계시고 또 말씀하고 계시고 또 역사하고 계신 줄 여러분들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돌아서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질까 막막한 그 일이었지만 분명 열의 고성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이미 주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는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멸하여지고 마귀의 계개가 파여지고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는 역사가 분명히 임할 것을 믿으시고 그 승리의 날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승중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 두고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삶에도 열의 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날이 올 것을 제가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의 고성을 도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해가 되지 않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불평과 원망을 그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상성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의를 맘만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으로 다 이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부르실 것을 믿사오니 그의 약속의 말씀을 믿사오니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찬양한 내 영혼 고마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믿나요 뜻하신 그곳에 나는 기원합니다 이 그 시인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영약한 내 영혼 고마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믿나요 사랑하는 주님 오늘 여호수와 육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앞에 있는 현실은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 것 같고 조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때는 곧 오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것 같다도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도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때 끝까지 순종의 걸음을 내딛을 때 하나님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 다 구원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에 묶이면서 풀림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재정에 묶이면서 속박에서 다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관계에 깨어지면서 자유함을 입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 불평과 원망의 말을 그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서 감사와 산성으로만 나아가는 모든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심으로 예배하고 죽게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물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담아 드려오니 우리의 인생이 주님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인생을 통하여 주님 역사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에서 고통받는 성도들 고쳐주시고 하나님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어진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거룩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거룩하게 일어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이 민족의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북한 땅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하교회 성도들 하나님 숨죽여 기도하는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묶여있는 김국기 목사님 김정우 목사님 최충규 선교사님 장무석 집사님 오늘도 묶여있는 주의종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이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있는 모든 성교사님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이 온 맘만 천하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온 민족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대부응이 있다는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화목자교를 사랑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를 품게 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 하나님 교육감 비전센터 봉원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미디어센터 하나님 봉원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선화목자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믿음의 다음 세대가 풍성이 일어나고 불과 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며 봉원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이다 나의 가고서는 거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를 끼워갑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를 끼워갑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